쪼올린NCT! 안녕하세요. NCTNCT입니다. 제 4회 텐 아시아 TOP10 어워즈에서 저의 NCT 127이 베트남 지역 인기 그룹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. 와우! 정말 축구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항상 큰 사랑과 응원 보내주시는 만큼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NCT 127이 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NCT 127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